저희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터치 비트 스마트 드럼 키트라고 해서 태블릿에서 저희가 가상 드럼 앱이 있거든요. 그 드럼 앱을 실제 드럼처럼 드럼 스틱과 킥 페달을 이용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이게 가상으로 드럼을 연주할 수 있는 드럼 앱입니다. 저희가 킥 페달을 발로 밟게 되면 이렇게 베이스 드럼 소리가 나는데요. 제가 앉아서 잠깐 연주해 보겠습니다. 여기에서 사용하는 음원은 실제 레코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음원이 되겠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드럼 연주할 수 있는 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분들도 드럼을 게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임 앱도 같이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저희 키트만 있으면 집에서 쉽게 드럼을 배우고 연주할 수 있습니다. 드럼 배우러 가지 않아도 이렇게 드럼을 배울 수 있겠네요. 네. 그럼 대표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저희는 지금 제품을 미국 그리고 국내에서 판매 중이고요. 지난달에 저희가 일본의 마쿠아키라는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을 해서 다음 달에 일본 쪽에 진출 예정에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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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